또 롬스피 또 롬스피 또 롬스피 또 롬스피 또 롬스피 또 롬스피 너무 예쁘다 나랑 생각해 봤어 이런 거 동작은 라고? 약한 tyle Потом 진짜 문 자 롬오 롬오 선 우와 그래도 뭔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살짝 아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11월 10일에 빼빼로 데이트 이제 주말 반으로 하다가 숙소로 바로 옮기면서 전학 가고 음 잠시만요 오신가요 있으신가요? 네 오신가요 있으신가요? 그쵸? 정직한 느낌 보다 아주 흑락한 느낌 예쁘다 어머어머어머 예쁘다 그쵸? 그쵸? 여기 주연씨 악기도 있다가 어머 자 주연씨 각오 한마디 파이팅 사장님이 괜찮은데? 눈을 써요 다 들어오세요 아껴줘 길거리에서 하는건건가요? 그 있는데 의자 있잖아 의자 쭉 이렇게 있거든 데뷔 쇼케이스를 하게 되네요 데뷔 쇼케이스를 아 잠시만요 이제 마스크를 잠시만 빼고 사랑합니다 자 저는 일단은 다크다크의 블랙 선으로 이제 블랙 라인으로 장난 아니었죠 이게 느낌이 삐리빡 오길래 머리카락 때문에 좀 조심해서 안녕하세요 헬로우 스스로 스파이크 감사합니다.